2022 사회명무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비출부 16강 인천선 더스택 포젠트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변화골을 받아쳐 깔끔한 기관이 됩니다 4루피튼 볼 3불로 원아웃 이번에도 깔끔한 자환이 되고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쳐 펀치 1타점 자환을 만드는 박성호 선수입니다 커브볼에 원아웃 트라이크 한 번 더 프리트라이크 스윙 낫아웃 상태 1루에 송구하여 2아웃이 됩니다 4루피튼 볼 2불로 3아웃이 됩니다 히트 안으로 파고드는 볼을 받아쳐 좌안을 만드는 이완구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타이밍을 뺏는 변화구에 심지를 당하고 맙니다 주자 띕니다 보수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니다 멋진 송구의 이동광 포스였습니다 4루피튼 볼 2불로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차분하게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깜짝 놀라는 커버볼에 원 스트라이크 어우 커버볼이 매우 좋은데요 스윙 삼진 2개의 커버볼에 이은 105키로 페스티벌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주자 띕니다 코스의 송구 슬라이딩에 세입이 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페스티벌에 이은 완벽한 제구의 커버볼로 3아웃을 만드는 서영준 투수입니다 외누피튼 볼 중불로 원아웃입니다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2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코아웃입니다 파울인가요? 어? 좀 이상합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수가 잡아 베이스를 태그하여 3아웃이 됩니다 이형승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를 시작합니다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중견수를 넘기는 안타가 됩니다 이야 이거 다른 구장이었으면 거의 홈런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깟다 된 볼 투수가 잡아 3루자를 묶어두고 1루에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서영준 투수 수비가 매우 좋은데요 천타석 조안을 기록한 박성호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커버볼을 받아쳐 종알같은 중환으로 오늘 2타점을 기록하는 박성호 선수입니다 큰 바운드 큰 바운드 투수 옆을 빠지고 유격수가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4대0으로 벌어집니다 히트 아우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냅니다 이야 안규현 유격수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는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주자팁니다 아 포수가 착포수네요 세입이 됩니다 스윙 투스트라이크 조금 빠져 볼이 됩니다 하지만 루킹삼질이 됩니다 이야 서영준 투수 체구도 좋고 확실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투수인데요 네 높이 뜬 볼 1플로 원아웃 자라당린 볼 3루수거 잡아 1루에 송구 투아웃 다시 잡아당긴 볼이 이번엔 좌안이 됩니다 아 서영준 투수였어요 투격도 굿인데요 밀린 타구 1루수가 잡아 1루에 송구하여 3루에 송구합니다 자라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송구 불안으로 세입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블렛으로 주고 히트 아 이걸 잡아냅니다 1루에선 세입이 됩니다 야 변화구 좋은데요 바깥쪽에 투스라이크 루킹삼진 루킹삼진 인쿠스 슬라이더에 3딜을 다가고 맙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주고 투수 옆 타구 유격수가 아 이번에도 볼을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와 6대0이 됩니다 4루피트 볼 유플로 3아웃 됩니다 작전은 좋아 4회에도 올라온 신두병 투수 2번 조종래 선수에 타서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깔끔한 중환이 됩니다 히트 1루 강습 아 볼이 보면 맞고 튀어 라이트 쪽으로 빠집니다 그 사이 2루 지하가 들어와 코젠트도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높이 뜬 볼 우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불안한 스텝으로 잡고 1루 송구 투아웃이 되고 준비 자세가 특이한 김성범 선수가 타격을 준비합니다 배트를 던져 컨택했는데 후안이 되고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센스있는 플레이의 김성범 선수였습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일루 송구 3아웃이 되지만 2점을 허용한 신병도 투수입니다 코젠트의 투수가 이완구 투수로 교체졌습니다 외에 높이 뜬 볼 라인 안에 떨어지는 우선이루 타가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변화구에 삼진을 다가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1루 송구 1아웃이 됩니다 높이 뜬 볼 어어 애매합니다 2풀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썬더스의 투수가 이광규 투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아 볼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1루로 향해 뛰는데 코스의 송구에 원아웃이 됩니다 안경에 습기가 가득 차 하나도 안 보이는 서영주 선수에 타서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페스티볼에 삼진을 다가고 갑니다 인코스를 받아쳤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바운드를 잘 잡아내며 3아웃이 됩니다 높은 볼을 받아쳤는데 중풀로 1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중견수의 깊은 수비에 중풀이 됩니다 커버볼을 받아쳤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바운드 볼을 잡아내며 3아웃이 됩니다 이제 코젠트의 6회말 마지막 공격에 조종래 선수의 타석입니다 밀어칙타고 우플로 1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주고 아 주자 걸렸습니다 루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광주 투수입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종알같은 타구를 만드는 안주현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강갑쪽으로 비켜쳤는데 인이 됩니다 전타석 우한을 기록한 김성범 선수의 타석 인코스를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원 바운드 볼을 잘 잡아내 3아웃이 되며 인천 썬더스가 코젠트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야골드에서 선물하는 패팅 장갑입니다 M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다들 화이팅 해주셨는데 날씨도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몇 번째 안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몇 번째 아니라고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